주식 농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추구의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YMC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 주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드디어 오늘 바닷골을 탈피하면서 장대 양봄 16.5% 상승하면서 하락 추세를 드디어 돌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앞에 한번 하락 추세를 돌파 시도했다가 실패를 했고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칸을 넣어볼까요? 첫 번째 시도했다가 실패, 두 번째 시도, 세 번째 시도까지 실패했고 이번에 네 번째 만에 드디어 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대 양봄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됐고 거량도 오늘 실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그런 말씀드리고 있죠?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바닷곤에서 이렇게 장대 양봄이 나왔다. 그렇다면 바로 따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주식 농부님들 혹시 관심을 갖고 싶다, 이 정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제 바닷곤에 드디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장대 양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괜찮습니다만은 이런 종목은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 없이 오늘 강한 장대 양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따라가실 필요 없이 눌림목 구간이 나오게 되면 그건 활용하셔 가지고 분할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또 급하게 따라잡혔다가 약간 고점에 물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쪽쪽 줄줄줄 좀 약간씩 에너지를 다시 소비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시 비추게 된다는 거죠. 그 구간이 바로 눌림목이 되겠습니다. 눌림목 활용하셔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2일날 나왔던 이슈네요. 실리콘 카바이드링 재생사업 속도 실적 성장 가시화의 상승이라는 제목이네요. 동사와 반도체 업황 회복과 함께 국내 유일의 실리콘 카바이드링 리사이클 공장 증설에 나서며 사업 성장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사는 최근 수요 확대에 발맞춰 실리콘 카바이드링 재생사업 증설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충남 당진의 80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고 올해 말주 완공을 목표로 공장을 짓고 있다. 동사는 지난 2008년 설립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품 전문기업이다. 디스플레이 공정 부품과 반도체용 실리콘 카바이드링 재생품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다. 실리콘 카바이드링은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웨이퍼가 장비 안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소모성 부품이다. AI 즉 인공지능 반도체에 필요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3D 랜드 등으로 반도체 공정이 다단화 세밀화되면서 식각 공정이 많아지고 가혹화해짐에 따라서 실리콘 카바이드링 적용 공정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리콘 카바이드링은 사용 후 전량 폐기하는 소모품이었으나 최근 반도체 업계 원가 절감 추세에 따라 재생품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동산은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실리콘 카바이드링을 수거해 재생과정을 거쳐 다시 삼성으로 납품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소모품이어서 버렸어요. 버렸는데 이제 그게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수집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재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재사용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일단 한번 사용했던 것을 동사가 다시 사가지고 와가지고 재처리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삼성으로 납품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사용 워낙에 이제 아까 리포트 내용을 보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계속 세밀화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HBM 관련된 사업이 현재 계속 확대가 됨에 따라서 반도체 공정이 점점 세밀화되고 있기 때문에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실리콘 카바이드링이 전반적으로 많이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재처리 작업 한 다음에 다시 삼성전자에서 납품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뭐라고 될까요? 동사 입장에서는 약간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었던 걸 사용했던 걸 다시 재처리 작업만 하고 다시 납품한다는 거죠. 이 점은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 위치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 추세를 오늘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최근에 돌파하면서 장대 양복이 나왔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은 관심주에 넣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심주에 넣어놓고 바로 사시는 게 아니고 눌림목 구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분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구간 YMC 16.5% 상승하면서 5,810원에 마감했는데 현 구간에서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론제의 동사 같은 경우는 1차 저항 때 같은 경우는 1차 저항 때는 6,000원이 되겠습니다. 5,800원이 있긴 한데 1차 저항 때 6,000원, 2차 저항 때 6,500원, 3차 저항 때는 7,500원이 되겠습니다. 7,500원 위부터는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 날 시까지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다 보시면 되겠고 중간에 잠깐 저항 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한 7,200원 구간도 있습니다. 7,200원 구간도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 구간에서 지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지지 때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때는 5,500원, 2차 지지 때 5,000원, 3차 지지 때 4,500원 구간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동향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1만 2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최근에는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 달 동안 9만 9천 주를 샀는데 최근에 갑자기 샀습니다. 누가 샀느냐? 금투고 사고 오늘 사모펀드가 5만 4천 주 입지에 들어갔던 거죠. 참고적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에 가고 있기 때문에 금투하고 사모펀드를 A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급하게 기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향후 전망이 밝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비를 보시겠습니다. 4.16% 이 정도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신용비를 보는 이유는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 급락시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조로 인해서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4%부터는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3%까지는 다소 양호하고 안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동사 4.16% 신용비율이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럽고 리스크가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시겠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을 보낸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확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는 30% 이상 최대 주주 지분율이면 책임경영확인 차원은 좋다겠습니다. 동사 32.11% 최대 주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어떤 일이란 자가 다 설명드렸죠. 실리콘 카바이드 재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도가 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2300억 원대에서 작년에 2000억 원대가 약간 감소됐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31억에서 158억 원으로 감소. 단기 수익이 205억 원에서 5억 원에서 작년에 148억 원. 전반적으로 항상 반도체 주는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2년 대비 23년도 영업이익은 적으면 마이너스 30% 많으면 마이너스 90% 더 심하면 마이너스 적자전화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22년 대비 23년도 영업이익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는 아프지 않다는 거죠. 심한 데는 적자전화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동사는 그래도 재작년 대비 작년에 영업이익 30% 정도 감소했다. 그 정도면 반도체 업황에서는 괜찮은 선박했다 보시면 되겠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올해부터 반도체 업황은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동안 호환기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멀리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 기조로 1분기 때 58억, 2분기 때 51억, 3분기 때 43억, 4분기 때 6억 원이었네요. 전반적으로 현재 전반적으로 작년에 하반기로 갔을 때 전반적으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게 컨셉이 안 나와서 제가 말씀을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전반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컨셉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확답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 예상되고 있다. 그럼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반도체주가 이 종목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도체주 엄청 많습니다. 다른 종목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37%, 유보율은 11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7.7%대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작년 실적 기준이고 올해 내년이 되면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소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보다는 상당히 큰 폭으로 내년에는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PS 같은 경우는 700이원, BPS는 6238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올해 내년이 되면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컨셉이 안 나왔으니까 소설을 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작년 실적 기준을 현재 펠루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00원입니다. 700원이면 7.8에 50료.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의 실적 기준으로도 7.8에 50료, PR 8배우가 되는 거죠. 이 때문에 현재 작년 실적 기준으로도 적정 밸류가 보다 싼 편이다. 일반적으로 PR 10배에서 15배가 적정 주가인데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가 됐다. 그리고 내년이 오래되고 내년이 되면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EPS도 올라갈 겁니다. 그런 걸까지 감안이 되면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상당히 저평가 되어있다는 거죠. 동산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용역, 디스플레이 소재, 반도체 부품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산은 이제 모멘텀으로는 반도체 쪽에서 모멘텀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 마지막 2012년도 상장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유상증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 다시 한번 볼게요. 부채비율 37%, 유보율은 11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로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한 회사, 산업력 로봇을 만드는 회사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MC 오늘 종가 5810원입니다.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드리아고 있는데 현재 순매수 중이고요. 기본적 분석성을 한 재작년 대비 작년에 영업이 31.6% 감소했었지만 반도체 파악들이 대부분 이랬습니다. 심한 데는 적자자로 한 회사도 있어요. 그에 대한 반면에 동산은 작년에 선방했다 보시면 되겠고 보시면 반도체 파악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작년 대비 올해, 올해 대비 내년 상당히 영업이익률도 증가하고 상당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 재생사업 속도를 올려서 실적 성장을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 차트 추세는 81.1이기 때문에 과열과는 들어갔고 여수급 추세는 89.2이기 때문에 과열과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목표주가 1차는 6,500원, 2차는 7,500원이고 제가 아까 저항 때 말씀드렸죠? 9건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졸가 1차는 5,000원, 2차는 4,500원에 대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YMC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